서울과 수도권의 조계종 사찰 신도들로 구성된 직할교구 신도회가 조계종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최상원 제6대 신도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최상원 회장은 이추임식 비용을 모아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직할교구 말사들만의 연합체를 벗어나 수도권의 도심 사찰들을 두루 아우를 수 있도록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원행스님은 최상원 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고 이금석 전 신도회장에게는 종단과 신도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